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6,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데요.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들과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일 정도로 정말 알면서도 당하는 범죄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최근 사례와 그 대응 방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스피싱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념부터 한 번 짚어보고 갈게요. 전화로 치는 사기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여기서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를 뜻하는 두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피싱 사기라고 하면 보통 전기통신수단 등을 이용을 해서 개인정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뜻합니다. 이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전화로 사기를 치는 금융사기 수법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종 수법, 새로운 유형이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6일이죠.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가 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현재 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른바 대포통장, 그러니까 사기나 돈세탁에 이용되는 명의를 도용한 통장을 만들기가 전보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포통장에 끌어들이려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법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의 영업을 위해서 계좌와 전화번호를 동시에 공개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대포통장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이 좀 있습니다. 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차고 송금을 한 것이니까 좀 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 또는 아예 은행 직원을 좀 가장을 해서 이렇게 어디 어디 은행으로 좀 보내라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때 정말 은행 직원이겠거니 이렇게 돈을 좀 잘못 보내 설령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바로 이렇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 대포통장의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제 이치가 된 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 제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에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고 또 바로 해당 송금 은행의 차고 송금 사실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단의 사실상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내 통장에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돈을 바로 이제 이체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꼭 이렇게 해서 이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어떤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것도 좀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일단 알바 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일을 구했는데 정식으로 출근하고 얼굴도 보기 전에 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채용 이전 단계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사실상 알바라는 건 가짜고 대포통장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비대면 계좌한테기도 좀 쉽고 또 내 정보를 조금만 알려줘도 금방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이제 딱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카카오톡 대화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알바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면서 이 세금 문제로 자금을 분할해서 좀 융통하려고 한다. 또는 환전사업이다. 구매대행이다. 이런 핑계를 주로 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간 자기 돈을 당신 계좌에 넣어달라. 뭐 이런 거네요. 네.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역시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일정 금액마다 수수료를 드린다라고 하는데요. 별로 좀 어렵지 않아 보이고 또 용돈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대포통장 공범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런 사기사건에 실수로 걸려들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됐다. 그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겠는데요. 실수로라도 이런 사기사건에 걸려들어서 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렵고요. 또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일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공포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고요? 네. 딱 이 상황을 이제 민정해서 비대면 저금리 대출을 좀 해준다면서 앱을 설치하도록 유의를 합니다. 이 수법이 치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피싱 조직들은 스마트폰 조직이 좀 미숙한 노인들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이 원격 제어 앱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기에 요구를 합니다. 이 피해자가 원격 제어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원격 조정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해서 계좌를 이체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뭐 예를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최근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기 수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범죄의 이용이 되다 보니까 흔히 악성 앱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격 조정 앱이 있고 또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로채기 앱인 경우엔요. 이 사기범들은 좀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 경찰 또는 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좀 사칭을 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또 피해자를 두 번 속이는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또 다른 신종 수법이 있다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알려져 있는 수법이기는 한데요. 이 대출 받아보시겠냐 이런 문자 가끔 받아볼 때가 있을 때입니다. 혹시 돈이 급해서 연락을 해보면 대출금도 자꾸 받았다 갚았다 해야 이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면서 또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가 어디 보내줬다가 반복하게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전형적으로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피해자도 꽤 많이 나오고 사법당국이 알아차리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진행이 되다가 적발이 돼서 알게 됐을 때 이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이 선량한 피해자와 이제 진범을 좀 명확히 가려내기 힘들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 결백을 증명하기도 이제 까다로운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대포 통장 명의로 명의를 이제 빌려주는데 처벌이 이제 지금까지 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제1금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권유하는 이런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관련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확실치는 않지만 저번에 나도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이체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내 정보, 내 통장이 털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좀 막으려면 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좀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등록이 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이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미 의심 가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 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내 명의가 도용돼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된다면 이 신용조회 회사에 이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본인에 대한 이제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고요. 미리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에 증빙서류를 갖춰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이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금융사기와 명의 도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정부가 뭐 꾸준히 단속도 하고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내놨다고요? 네. 정부는 금융당국과 검경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요.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느냐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과실이란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한 경우를 말하고요. 현재 이 전자금융법상 해킹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천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보이스피싱 신용보험도 보장액수를 더 높이거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112 등 대표 번호로만 국한이 되는데요. 이를 기관들 전체 번호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발신 번호를 거짓 표시하거나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요. 미리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이상금융거래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은행 등이 이를 어기면 주의나 경고 또 과태료 등 제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보상책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죠? 네. 앞으로 이 업체의 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또 명의 도용 사건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면 이 업체가 전액 배상을 합니다. 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요. 앞으로 앱을 통해서 일어나는 명의 도용과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해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라는 것을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책임제는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객 보호 정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명의 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이곳 핀테크 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곳의 서비스를 거쳐서 일어난 금전 피해는 직접 구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 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그리고 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인데요. 하나 업체 관계자는요.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서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떤 예외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먼저 명의 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도 제외가 됩니다. 네. 정부와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이 될 경우에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포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도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처벌법은 또 올 하반기에도 좀 더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피해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비 환급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이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술로부터 2.5개월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제 절차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수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잘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던 실제 범인 목소리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세 가지 상고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는 우선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